이른바 슈퍼다시마를 이용해 바다의 사막화를 막는 계획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해조류 신품종인 슈퍼다시마를 바다에 이식해 일반 다시마보다 2배 이상 키우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슈퍼다시마는 지난해 10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와 중국관호해양개발유안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신품종으로 수온 27도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. 해수부는 이번 이식을 통해 연안해역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해조류 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